두 분 있는 루루 예슬처럼 끼슴? 끼슴? 하징 하징하면은 현진기도 되니까 맞죠? 하이 하이 들으니 컷 화가 같네요 아 난 들어? 네 이거 어떻게 안 오세요? 지금 2부의 자켓 촬영장인데 내가 그 생각을 했었어 뭐야 왜 이렇게 늦게 찍을까 늦은 시간이에요? 촬영할 때 완전 액조 같은 이런 옷을 입고 찍었는데 그때는 밝았어요 근데 지금만 너무 좋았어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기대해주세요 이렇게 뼈 놓고 사라지면 된다 어? 무빙 You're moving 후